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아이가 저희 집의 서열 1위 단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녀 밤비 그리고 인상파 씨엘 쪼꼬미 명이 평화의 상징 누리 이상한 린 치즈의 향기들만 맞춰볼게요 동이 누리 아니요 모라니 모라니 제가 단이 아니 누리 애가 동이 아니 단이 어떻게 이렇게 맞추세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기 자식을 헷갈리는 부분 없죠 완전히 다르게 생긴거죠 꾸준으로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18마리의 고양이와 한달선 횡단보도에서 구조되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초원위까지 정말 대식구죠 덕분에 보호자의 일상은 숨쉴 틈 없이 바쁩니다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죠 고향이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고양이들 먹을 간식이요 우리 카이의 이 간식이다 소리를 우리 집에서는 카이렌이라고 불러요 카이렌 카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하나 둘 모여 간식을 즐깁니다 19마리가 지내다 보니 나름의 역할도 있고 규칙도 생겼습니다 고양이를 왜 이렇게 많이 키울까요 그러게요 고양이를 왜 이렇게 많이 키울까요 사실 저는 평생 고양이 두 마리랑 15년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고양이를 많이 키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버려지거나 위험에 처한 고양이들을 지나치지 못했던 것 뿐이죠 입양을 보내려고 했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미는 보호소에 버려졌던 아주 작은 갓 태어난 생후 2개월 정도 된 꼬물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다미도 입양을 갔었는데 파양됐어요 파양돼서 다시 제게로 돌아왔고 채우미는 제 지인이 구조한 아이거든요 제가 임보만 하고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칼리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람에 뒷다리 성장판이 완전히 많아가지고 척추까지 염증이 변져서 입양이 취소됐고요 그렇게 파양된 아이들 혹은 아파서 가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하나둘 이 집에 남으면서 이렇게 대가족이 된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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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